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낯선 기분 뭔지 모를 어지러움과 알 수 없는 이 답답함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하늘만 보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사람처럼 스스로 나를 자책하고 비웃으며 이탐이 점점 비참해지는 너 없이 초라한 날 너를 간절히 원하지만 더 기대할 수 없을 때 수많은 감정 앞에 뭐래 할까 뭐래 할까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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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워